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이 선생님의 슬로건입니다 장현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여정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각 시기별로 어떤 강의를 준비해 놨고 어떠한 방식으로 커리를 타면 좋을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학습 커리큘럼으로서는 기본이 되겠죠 고농도 베이스 커리큘럼, 개념태지, 실전개념, 기출의 네일 주요 4전문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항 해설 강의 비트케인은 준킬러 킬러들로 향해가는 주요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고요 시기별 진단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위클리온이라는 개념 시즌의 주간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3월 꿀모, 6월 꿀모, 꿀모 1, 2, 3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가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풍부하게 항상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2014년에 모의고사를 선생님 이름을 걸고 장영진 모의고사를 오르비에서 출발했어요 2014년 무려 10년도 더 됐죠 12년째 직접 출제돼 가면서 꿀모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연중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별 맞춤급 학습 코칭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되면 튜닝맥을 작성해서 우리 커리큘럼 상의 중요한 문항들과 연계 좌표를 찍어드리고 그리고 수마카세라고 여러분이 OMR을 작성해서 우리 상담소에 제출해 주시면 온라인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담소가 OMR을 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3개의 층위로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 구조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좀 가볼게요 첫째는 입문인데 입문 강좌를 3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첫째는 고1 품은 수능의 격차 고품격이라고 부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지금 수능 수학이 기초 수학 고1 수학이 엄청 강화된 시험이란 걸 익히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12월 달에 고1 수학 총 복습 한번 해야 될까? 물론 필요한 사람은 그걸 하는 게 좋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우리 고1 수학 기초 수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능에 접목되고 있는지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중에서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취지로 이게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강좌가 맞습니다 고1 품은 수능의 격차 정수조건 고1 수학 연산 강화 기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기를 반드시 수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강좌 이거는 사실 선택 과목에 관한 건데 미적분 스피드 개념 완성 올해 신 강좌입니다 미적분 선택하게 되는 친구들만 일단 좀 들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미적분은 재수 N수생들의 경험은 괜찮아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에서 완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거든 내신도 늦게 시작하지 그런데 기출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이 질비하기 때문에 내신 끝나고 이제 수능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고3 입장에선 완성할 수 없는 과목이 돼요 그래서 항상 미적분에 발목 잡히는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적분은 본격적으로 윈터스쿨 기간 1월 2월 기간에 공부하기에 앞서 어쨌든 한 번 개념 교과 개념 중심으로 한 번 빠르게 완성시키는 강의입니다 모든 교과 개념을 증명하고 암기시키는 미적분 겨울에 이회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생각하시고 N수생 중에서도 내가 미적분 공식을 외우긴 해왔는데 그 증명의 원리나 기본 개념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은 빠르게 완강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진행해 보면 미적분이 의외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마 나중에 천천히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장그래프 그래프가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어 저는 그래프만 나오면 머리가 짖근짖근 정말 기초적인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삼사차함수 그래프에 성질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주요한 성질을 다 증명합니다 또 모든 변환함수 총정리를 해냅니다 변환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식힌함수, 대칭상태인함수 이런 거 있죠 이런 실수배 연사를 통해서 늘리고 줄이는 그러한 변환 과정을 모두 한번 총정리함으로써 수능에서 함수를 변환시켜서 다루는 방법을 한 번에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짧은 강의들이니까 수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세 개 다 하면 당연히 좋죠 세 개 중에 내가 좀 정말 부족해 보이는 곳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선수 강자로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터스쿨 가겠습니다 윈터스쿨은 1월, 2월을 뜻하는데 개월수로 보면 전체 수능 대비 기간이 10개월 중에서 2개월밖에 차지하지 않지 그런데 그 중요성은 전체의 절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윈터스쿨 기간에 여러분은 실전 개념과 기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할 텐데 실전 개념이란 것이 과거에 지금 다나형 시절 그러니까 공통선택 체제가 아닌 다나형 시절의 그러한 기출로부터 추출된 실전 개념까지를 다 이렇게 다 총망라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것보단 최근 기출 중심으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의 가장 절묘한 황금비를 찾아서 세팅한 강자가 개념태제고 기출의 내일은 최근 기출 중심으로 과거 기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최근 기출 중심으로 쉬운 사점, 꽤 중요한 3점, 쉬운 사점, 어려운 사점까지를 망라한 최근 기출 중심의 기출 강자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윈터스쿨을 진행하시면 되고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개념태제 진행하는 윈터스쿨 기간에 위클리온이라는 매주 모의고사를 공통과목의 한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진도에 맞춰서 시험 쳐보고 매주의 진도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윈터스쿨을 딱 잘 보내고 나면 1, 2월을 잘 보내고 나면 3월 꿀몰을 통해서 3월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겨울방학 공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시즌으로 갈게요 3월부터 6월 시즌이 사실은 수능 공부의 두 번째 모음통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난점은 내신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3월부터 7월 초까지 해서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해서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3으로 치게 된단 말이지 수능 공부가 사실상 중간이에요 그게 현재 구조적으로 가장 수능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 수능을 나름대로 고득점 하고 싶어하는 모든 수험생은 N수든 아니면 고3이든 간에 이 시기를 핵심적인 변별력 문항의 훈련 기간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그의 입시를 성공하기에 매우 어려워요 단적으로 7월부터 실모들하고 파이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아직 기출도 덜 돼 있고 나는 아직 변별력 문항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습도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면 하반기가 쫓기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다수의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되거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N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3들까지도 어떻게든 이 기간에 여러분의 수능 공부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세인 커리큘럼은 브릿지 킬러라고 준킬러 체계적 공략법입니다 체계적 공략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준킬러 끝 문제에도 실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기출과 JYJ 엑서사이즈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한 단원씩 한 영역씩 파헤쳐 나가는 방식이라 매우 체계적이에요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16개의 주제를 다루는 강자입니다 과목별로 과목별로 다 개설되어 있고요 기출의 내일은 우리 1, 2월에 윈터스쿨에 진행했던 것을 연속하는 거고 회독을 해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꿀모로 시작해서 6월 꿀모로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윈터를 1기라고 하면 2기로 공부할 수 있는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월, 6월입니다 이 시기 지나고 나면 사실상 파이널 기간이에요 7월 하순부터 7월 중하순부터 파이널로 잡으면 항상 파이널을 묵글모 시즌 1, 시즌 2, 시즌 3 3개의 단계로 나눠서 넉넉하게 진행합니다 이 시즌 1, 시즌 2, 시즌 3는 각각 컨셉이 다 다른데 시즌 1은 상반기 학습을 총정리하는 컨셉이 강하고 시즌 2는 집중적인 훈련을 하면서 약점을 체크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보통은 시즌 2를 학생이 될 때 어려워해요 시즌 2를 통해서 뭔가 하드한 트레이닝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시즌은 9평을 반영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항상 그렇듯이 모의고사만 쫙 가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는 항상 벌크업 하프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몽시하게 되는 모든 모의고사 회차에 하프모의고사로 업그레이드된 사전 문항을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항상 함께 제공하고요 모든 회차에 너를 위한 튜닝맵, 아까 튜닝맵이라고 했죠 연관된 문항들을 BTK에서도 찾고 기출의 네일에서도 찾고 또 어디서? 개념 테지에서도 찾아서 이전 모의고사들에서도 찾아내요 그래서 좌표를 찍어서 관련된 문항을 연계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꿀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10월까지의 파이널 기간을 마무리하면 아마 여러분이 수능장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러한 날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결코 헛되지 않게 선생님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다 읽어들기 좀 그렇고 대추가 이렇게 연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 알에 한 알에 대추가 연결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어떠한 방식으로 견뎌내고 인내해 나가고 결국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 나가느냐가 결국 수능 점수로 기결되는 거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멋진 출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납시다